랄랄랄랄랄랄라 랄랄랄랄랄랄 랄랄랄랄랄라 모HA 오, 넌 오케이 오, 넌 오케이 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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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Let's feel it, let's feel it 다시 잡히야 딱 소리를 올려서 맞추러 갈래 Let's feel it, let's feel it 바쁘다는 듯이 그게 볼륨 너, baby, my, baby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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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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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Brin Brin 안녕하세요 Brin Brin 안녕하세요 뱃뱃뱃뱃뱃뱃 tę뱃뱃뱃uating 밥 먹었습니다. 4시에 먹었어요. 4시에 먹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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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걸요? 게임을 봐준다고요? 뭐요? 해, 해 뭐요? 아아 안 하면 안 하려고요 안 됩니다 그런 거 이번 주요? 다음 주 와 대박이네? 알파카 드라이브? 아냐아냐 말이나 해보세요 손은희 씨 왜요? 벌써 지 생각밖에 없네 대신 르블랑한테 겁먹었다 지금 왜 겁먹는 거임? 진짜 이해가 안가서 멀리서 Q만 쓰면 되는 거 아냐? 마나 무한입니까 무슨 마나 무한이지 오케이 상대를 블랑 마토 공지 이러면 할 말 안 한다 이런 이런 상관없다 근데 갱 당하면 내가 할 맛이 안 나요 미안한데 동네 특패 스킨 없으세요? 저 이 아이디 없어요 아아 당신도 카직 스킨 없잖아요 나는 이 아이디는 없지 나는 이 아이디는 없지 나도 카직 스킨 입고 싶다 아아 일러스트로 기선 시합했다 이거 일러스트가 좀 깐지나긴 하네 나 저번에 카스터 했을 땐 내 카스터는 좀 다르던데 생긴 게 못생겼던데 관심사 인배로 간다 인배 막 인배충이세요 혹시 인배 진짜 인배가 좋다니까요 진짜 인배충 이런 날목 조합으로 무조건 인배 가야지 좀 그렇네 아까부터 계속 인배 인배하는 게 날로 먹을라 하네 인배는 안 가는 놈이 손해다 게임 날로 먹을라 하네 카이스 카이스 안 온 순간 아니면 실패인데 아아 근데 난 킬 먹으면 기분 좋긴 해 사실 뭐해 이래서 기다리자 아 기다리자 조금만 기다리자 라이즈 아 라이즈 궁금해하는데 이거 라이즈 상대 다섯 명이 모여있지 않아 이리로 들어가자 이리로 들어가자 오 아아 아 기다렸다며 아 기다리자 했잖아 그러니까 내가 아 이리울이 먼저 나왔음 진짜 솔직히 이거 먼저 나온 사람 잘못이야 순은이님 목소리 좋아요래요 집중하세요 채팅창 볼 시간이 없습니까 안 볼게요 난 근데 창모드라서 저 눈이가 버릇이 있어서 자주 보던 버릇이 있어서 아 빼방빼 빠지고 시작했다 이거 아 뭐 하세요 진짜 마토공주한테 지게 생겼네 그냥 마토공주한테 라인 라인전 그냥 발려버리기 시전 시전 아니 노티드 W 배웠으면 먼저 몸을 대주던가 가까이서 때릴 생각을 안해 대체 서포터들 아쉬워 아쉽다 그냥 아쉽다 제규 이득 리신 아래킴 킹 한 번 싹 찍어주고 마토공주 와아 미디어경 마토에 마토한테 마토한테 손 어굴딜임 진짜 쳐버린다고 치명 은퇴하세요 아직 데뷔도 안했는데 은퇴하세요 걍 안 갈래 지금 가면 살짝 쩝 망하기만 한다 게임 다이브만 당하지 마세요 와드 박동가 하세요 뭐 이런데라도 이거야 걱정 마시 여기 리신 아래 리신 아래에서 음파가 날라왔다 리신 아래 내가 조심하라 했잖아 안 맞는다고 지금 인지하고 있거든 아 나 이미 이거 왔어 이가 빠졌어 내가 이거 이가 빠졌어 아 얘 싸움 났다 형 러블랑 묶고 있는 거 밖에 안 돼 구경! 어? 골카우? 아 아 어? 어 진짜? 아 미드 차이 아 왜 그 골칼을 플레스 쓰면서 던져 대체? 나 진짜 이해할 수가 없어 아 왜 자꾸 골칼을 그렇게 막 쓰세요 대체 상대 무조건 빼는데 당신이 아플 순간 못 봅니까? 아 미치겠네 그냥 왜 이렇게 꼬이냐 자꾸 아 그냥 정글만 덤메 이기는데 아 썼어 썼어 플 탑 라인이 좋긴 한데 이게 내 마음이 꼬였어 이게 뭐야 이태리 탑 라인이 너무 좋아서 그냥 미드 한 번 들렀다 가는 거 미친 탑 라인 라인워드는 괜찮다 아 아 아 미드 차이 그니까 르블랑 잘하긴 하더라 미드 차이가 나긴 했지 르블랑 좀 하긴 하더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미드 차이 나더라 아이씨 아 미드 차이 나더라 아 미드 차이 나더라 집중 안 되죠? 미칠 것 같죠? 이 상황에서도 집중하면 이제 정신 고수 아 탑 갔다 버려 아 아 좀 안에 정글리만 돌았어야 되는데 어 내 계획에 어긋났어 살짝 근데 진짜 나 억울해 아쉽다 아쉬워 라인이 걸쳐줬다 무신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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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바텀 딸면 인정 오 순훈이 특패 공짜 로밍 골카 하나 더? 어? 띠용 골카는 무슨 빨리 빼세요 르블랑 가니까 리신이랑 르블랑 다 뛰니까 지렸다 미친 로밍 이게 나다 이게 순훈이야? 이게 나다 오호호호 선티하면 리신 미쳤구요 블루 먹을게요 용래 찍을 겸 르블랑 뛰 빼야지 이건 빼야지 형들 리신도 오거든 리신도 오거든? 안 가 이거 갈래 얘들아? 어때? 아니다 무리 안 해야겠다 이제 용같은 무리 안 하지 않는다 아 블루 받으러 가나? 모르겠다 블루타임이 절대 아니죠 애초에 블루 지금 나오지도 않은 철 예정한데 윗빨기 가나 궁금한데 네 나 여기 갈거야 용 리시나 해드릴게요 할게 없다 여기 여기 와드 여기 나드 해보세요 깔짝 대세요 그냥 리시 하지 말고 리신 못 오게 제발 지금 시야 완벽하게 세 개 먹어놨거든요 미친 억울어 지랬죠 신나서 포시한다 샷 또 내 공까지 사고가 나지 않는다면 캐릭하네 지금 우리 바다형도 먹었는데 천천히 갑시다 분위기 좋은데 입만 급한 거 같긴 한데 근데 그거 나 칼날 좀 먹고 싶긴 한데 얘 무조건 와드였는데 일로블라 와 쬛 무서워 걸렸다 몰카를 들고 파밍하면 견제를 못하지 어디 간다고요? 저희 다요? 아 아뇨 아뇨 까비 아 아 나 궁 5추라 저거 아 미친다 못봤는데 아뇨 저 그 그날 약속이 있었어 생일 생일이라 가족이랑 응 뺄거야 생일 축하합니다 아 원래 친구랑 같이 딱 까비 찌렸다 그냥 급 딜 급 딜으로 간다 그냥 화난다 지금 게임 아까 그 탑에서 당했을 때 화나서 잤죠 하여튼 용을 먹으면서 상대 리신 그 누구보다 급해졌다 게임 인정? 진짜 정글 차이 난다는 압박감 아 뭐야 내가 초반에 2킥 땄는데 리시 카이스는 진짜 이득 계속 보고 있네 뭐야 나 갱을 못 가겠어 지금 이 상태 이 상태 거의 다 와드까지 다 발견해버리는 카이스 라이너들이 존나 잘하나보다 그러면 정신 못 차리는 리신 지금 이제 정신 못 차리고 여기 내 거기다 내가 와드 박은 거 거의 레전드급 와드 거의 우승급 와드 공거리 안됩니다 뭐야 어 바텀 너무 싸우는 거 아니야? 오 빨리 빨리 궁이라도 케어주던가 리신 안 보이게 공걸이 어디인데 켜봐 오오오 당신 1인분 했습니다 진짜 잘 안했다 지렸다 그냥 넌 이미 죽어있다 넌 이미 죽어 있다 넌 일대일 하던가 함 하던가 그렇지 응 지고 절대 안 지죠? 질 수가 없죠? 로아를 들고 지면 진짜 실망해요 당신 근데 그래도 죽어요 리신한테는 리신은 딜이 세가지고 당신 조심하세요 아래쪽 이득 다 봤죠? 이미 아래쪽 게임 끝났죠 상대 정신 못 차리죠 혼미하죠 방금 이제 풀 쏘고 죽어서 더욱더 정신 나가죠 이거 뭔데 이거 뭔데 그냥 막아 서서 아 뭐하셈? 아 그만 못해 그만 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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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시 아 타타워 밀린다 빨리 와드시오 빨리 위로하게 어어 후 탑텔 있다 아니 왜 침착에 궁사 안 찍어 나 진짜 궁금해서 하는 것도 없잖아요 라인 라인 좀 어차피 뭐 하는 것도 없는데 진지하게 침착에 궁사 찍으면 안 돼요 네 당신 시끄러워요 어어 으아아아아아! 정신 나을 것 같아! 어디로 탄 건데? 정신 나을 것 같아, 경. 와, 개호반인데? 개호반인데 이거, 진짜. 하이? 귀여운 녀석. 용으로 가야 되지, 다시. 아, 풀은 아꼈다 그래도. 풀 쓰고 못 잡았으면 살짝 그.. 내 멘탈이 나갔을 것 같은데 풀은 아끼고 못 잡았어. 미드 차이로 가자, 이번 반. 데포 죽이 싫은데, 이거. 파이게 먹을 건데? 아! 아, 애초에 이가 없어요. 갱을 할 수가 없어, 나는. 렛츠 기릿! 라인 푸쉬 하세요. 어? 너무 나대는데? 콜카. 궁 뺐다. 빠띠. 슬로 걸어줘? 슬로우! 끝까지 간다, 나는. 아, 선 넘지 마세요. 리신 다가간다. 끝까지 무빙으로 타일을 뺐다. 어땠어요? 노왕탄데? 거기 그, 막아주세요. 막아주기만 하세요. 그냥 혼자 치게. 이게 뭐야? 미쳤어. 피닉스 나무처럼. 어? 제발. 다 찢어버리는, 가이치스. 어! 아, 존나 멋있어. 정말 카라리스. 뭔데? 영웅 수련 갈리오 챔피언 진짜 개멋있다 뭔데? 아 근데 이 판 카이스와 사이다 카이스만 해야겠다 카이스 택배로 가자 안녕하세요 형뭉이 협경을 좋아할 것 같은 사람이네요 집 보내주세요 제발 보내주세요 제발 제발 띠 정신 나갈 것 같구만 왜 블루는 말없이 계속 먹는데? 필요 없잖아요 당신 갱 몇번에 가져왔는데 블루가 필요해? 그걸로 만화템을 사세요 그럼 아니 그런걸로 기분이 나빠요 왜 먹냐고 말도 없이 말없이 먹어야 맛있는 법 도둑이 연체 말하고 탑니까? 예? 탐정 와우 작은 벌 3마리 너무 잘해 탐정 출신 오우 쟷 2대1 이기나요? 는 르블랑 미드차인 로밍딜 아 뭐해? 아니 투패 뭐해? 지고 있었구나 아니 계속 뒤에 있으면 되는걸 왜 굳이 암모빙해서 타워 앞에 쪽으로 가주는 거예요? 진짜 궁금해서 카스 죽잖아요 팀은 버릴 수 없어 팀은 버릴 수 없어 팀은 버릴 수 없다고 아 저기로 가네 재미없게 재미없는게 잘하는거지? 잘한다는거지 암탈 작전 암탈 작전 마토공주 노플 죽여버려 카스가 처음에 박았는데 이렇게 복구가 되네 진짜 이게 라이너들이 너무 잘했다 진짜 개절 정글이 잘한거죠 혼자 바다형 먹고 게임 다 풀었죠 망해가는 라이너들을 카스가 바다형으로 다 풀어준거죠 어 이즈리얼 방금 1000원 먹었네 7원이야 아 이즈리얼 좀 잡기 힘든데 근데 투포 얼간 안 가서 잡을만 쉽게 잡는다 와우 화려해 공은 없지만 텔은 있다 라이즈 더 욕심부리네 하비 욕심부였다 오 이 녀석 죽여 아 이건 아닌지 아래 싸움 난다 이럴 텔 없긴 한데 맞는건가 이럴 텔이 없어 그냥 미친 미친 가이스 모드 어 이거 오 뭐야 날아갔어 그냥 멀리 멀리 에이 골카 고리가 안돼 하지만 끝까지 간다 골카 나이스 죽여버려 플래시 진짜 막타 신이네 막타의 신은 뭐지 피 다 깎으면서 잡았고 오히려 투폐야 투폐의 헌신이 보여요 키드웨이에서 진짜 못하면 키를 못 먹는거니 키를 먹는 것도 실력임 죄송한데 시끄러워 그게 너다 시끄럽다고요 기머리 새끼야 돈이 무족지서 그래 돈이 돈이 내가 괜히 실수 먹겠냐 난 실수 먹는 악마가 아니야 핑크까지 살려고 하는거지 하아 진짜 나를 그냥 도둑으로 몰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냥 듀옵은 킬 못 먹기 장인 순은이 미친 캐리 지렸다 클래식 하아 아.. 수눈이는 또 버스를.. 탑승. 이렇게 트프라 잘하세. 로밍 각을 너무 야무시게.. 미드 있어요 미드 그랜드 마스터. 그따기. 그따기 수눈이. 사실상 지금 300점은 0점이죠? 200점은 다이아 1. 이게 팩트임 진짜. 300점 마이너스 해서 쳐야 돼요. 아세요? 시끄러워. 뭐 하지. 기다릴 때 할 게 없네. 이거 근데 프레스티지 에디션이고 25개 준거 너무 쓸모없어 솔직히 100개 안되는데 어떻겠어 이걸 이제 받을거 다 받았어 그냥 좋은건 다 앞에만 있었어 받을게 없어요 이제 그냥 나중에 나온다구요? 나중에 그 아 적은 포인트로 살 수 있는 템들이 나온다 인정 그럼 인정이지 역시 롤 역시 라이엇 노래 못 부릅니다 어렵습니다 허허허 허허허 롤 롤 롤 롤 롤 롤 롤 롤 롤 아이 이선렐라 키아나 정글 아냐ожуosc 연고중 인정 정글 없습니다 워밍이 좋은거 같다 나는 안하지만 워밍이 좋은거 같다 워이크 하고싶다 갑자기 워이크 하고싶어 워이크 워이크 게임 왜이렇게 안잡히니 오 사스갓디지 지피지의 주인공 열한개 뒤로 갈아다야겠다 이제 사스갓디지로 안녕하세요 옛날 사스갓디지님 앨리스 할 때 살짝 힘들었는데 상대로 이상호님이랑 대월드 추억디 감사합니다 팬갑 DRX커즈님 열개 사스갓지지 챌린저 865점 미드순훈이 챌린저가 아닌 그랜드마스터 402점 사스갓지지 546판 순훈이 519판 어쩌자구요 하아 너무하시네 너무 냉정하신거 아니 너무 차가운거 아니에요? 아까 샤워하는데 물 아세요? 혹시 그 두개의 온도를 조정해야 두개의 물을 조정해야 따뜻한 물을 탈 수 있는 아세요? 한개로만 조정하는게 있고 따뜻한 물과 차가운 물을 적절히 섞어야지 따뜻한 물이 편안한거 아시냐구요 알겠다고요 아냐구요 알겠다고가 아니라 알겠다고가 아니라 아시냐구요 안다고요 그래서 그거 잘못 틀어가지고 뜨거운 물만 튼거임 내가 세수하려고 하는데 분명 둘 다 움직였다 생각했는데 뜨거운 물만 틀어넣고 내가 이제 손을 넣은거지 근데 너무 뜨거워서 확 소리질렀어 그래서 바로 차가운 물로 변경한 후 흐르는 물에 지금 혹시나 그 화장 입었나 싶으니까 지금은 안그런거 보니까 그렇게 뜨겁진 않나봐요 엄청 뜨거웠는데 죽는줄 알았는데 살짝 이근하다 진짜 높게 잡히네 게임 순훈이랑 하난데 더 순훈이랑 하난데 더 순훈이랑 하난데 더 순훈이랑 하난데 더 그럼 안되는데요? 간이라 샌이랑 올인이 없어요 없음 아.. 엘리스다 사수가 지지 저격했다 인정? 판박하세요 빨리 니달리. 니달리 밴하려나? 니달리 밴 안하는데. 뭐 밴하실 거임? 밴할래요. 브론즈에서 챌린저가 딱 하나의 챔피언만 할 수 있다면 니달리가 올리기 제일 쉬워요. 옛날에 니달리로 30연승인가? 는 옛날. 죄송합니다. 너무 옛날이죠? 5년 전이었죠? 타임머신 탔다. 중간 혼자. 도벽을 들까 말까. 듀오 없이. AD나 하세요. 예? 아시겠어요? AD 투패하라고요? 근데 AP밖에 못하죠, 당신. 실력이 없어서. 맞죠? 팩트? AD 해본 적 없죠? 해본 적은 없지만 실력이 없진 않아요. 네? 실력이 있으면 AD 투패도 잘하겠지. 예? 아이씨. 행군 팩트잖아요. 시끄러워요. 저녁 맛난 거 먹었냐고요? 고등어 먹었습니다. 맛났습니다. 오늘 고등어가 좀 잘 구워졌더라고요. 노릇노릇. Q.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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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수들이랑 먹었죠? 밥은. 아이씨. 카리스 미드. 갈리오. 우리 미드. 특패. 순우니. 음. 적반하장. 아이씨. 고등어는 뼈 바르드고 그런 게 딱히 없어서. 편하게 먹었습니다. 그니까 고등어는 뼈가 그 쉽잖아. 살짝. 좀 쉽게 돼있어서. 쉽게 먹었습니다. 일단 여기 와도 하나 몰래 박아놓고. 이러면 모른다. 어디 시작하는지 알 수 있죠. 이러면 엘리스의 집이. 아아. 너무 맞는다. 공격하던지. 오케이. 좋아요. 여기까지 잡았다. 내 까먹을래. 아아. 왜 이렇게. 아아. 이건 아니지. 왜 락칸이 담으냐. 장난이에요. 지렸지. 뭐야. 근데 나 어시 하나밖에 없냐. 당신은. 실력이. 아니에요. 아 근데 어시거. 왜 어시거 한 개밖에 없으시지. 괜찮아요 형. 괜찮아요. 파이팅! 근데. 내가 때려서. 지하요. 지하요. 사실상 도벽으로 든 게 더 많다. 이즈는. 한 개에 10원. 형이 설계한 거죠. 말해봐. 말해 뭐해. 말해 뭐해. 말 안 해주면 몰라야지. 나는. 형 실력이 좋은 걸. 계속 말해줘야 돼요. 아 알았다고요. 이제 형이니까 존중하려고요. 제가 너무 장난을 많이 쳤던 것 같아요. 차칸커즈. 차커모드로 갈게요. 차커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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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탑지옥인데요. 돈은 안 뜯었다. 돈은 아직 안 뜯겼다. 갈리오 아래 와듯. 빨리 삼킴 돌아와야 돼. 그리고 아래 다이브다 그. 그. 미드 혹시 아래쪽에서 나타나는 것만 조심하세요. 오케이 탑경 이번에 딱 가면 되겠다. 렛츠 기릿! 아. 쉔 도발 그거 아니지. 너무 너무 대놓고 했잖아. 에이. 아쉬워. 까비. 와드였네. 애초에. 괜찮아요. 짜요. 괜찮아요. 짜요. 돈 존나 떠 그냥. 벌써 300원 떴다. 분당 100원이다 이거. 솔킬. 미쳤죠? 지렸죠? 이게 나다. 안 맞췄? 어림도 없지. 어림도 없지 스무스하게 견을 흘려버리는 앨리스 욕이 앨리스 욕이요? 오케이 먹혔다 바위게 먹혔다 바위게 도발띠 빨리 빼라 빨리 빼라 칩탐 잡으세요 형님 시현 형님 칩탐 잡으세요 지금 칩탐을 너무 못 잡으신 거 아닙니까? 꼬리다 라인 유지했어 상대 아니네 당겨지죠 뭐야 미드 아 딴 줄 알았는데 아니네 원래 1대스였지 갈리오 쏘킷 딴 줄 알았는데 형이 잘해가지고 워낙 잘하니까 아 돈 달달하다 역시 형님 멋있으십니다 고수 고수는 착취도 도백도 잘 뜯어 고수는 착취도 도백도 잘 뜯어 살리실 것 같다 미드의 신 순환이 미드의 왕 탑 CS 뭔데? 뭔데 이거 와드 여기 와드 왜 막은 거지? 단식 쉔이야? 쉔 어쩔 수 없어 베인한테 도백도 뜯겨야 돼 CS도 못 먹어 뭐지? 이거 뭘로 형이 로밍 가져야 돼요 일단 노플이에요 풀 빼놨어요 제가 역시 넌 내가 없으면 안 되는 몸이 되어버렸구나 쉔형 내가 가줄게 그래그래 근데 이거 라인 너무 큰데 이건 이건 가면 안 된다 앗 오 히즈 히즈 너무 나는 거 아니야 이거? 오 거기다 엘리스 위치까지 발견 오 탭 붙었다 지금 도발박아 형 와아 망했다 이거 revenge 안 돼~~ 쌘형 이건 아니지 어 쌘형 풀듯이 한 번만 써줘 제발 어 어 쌘형 좀 아 좀 아니다 뭐하세요? 어 어이가 없어요 쌘 그냥 구경꾼이었어요 구경꾼 경 옆을 스쳐갔어요 투패 위신 로맹 앞에 승대 감당도 못한다 오 근데 땄어요 그거? 2등만 봤어? 갈리오 풀도 텔도 빠졌고 이즈도 풀 나도 이제 6이야 베인이 너무 그게 심했어 오 여기 먹혔었다 이거 여기있다 내가 보게 슉 앨리스 조심해 56이다 우리 로밍 보호막 하나 있다 도백 뜯을 각이 있긴 하네 근데 못 잡겠다 갈리오 아니다 잡을만 하긴 하겠다 오 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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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거 보였죠? 역시 챌린저의 맴리 디바드림 영기 W3초 이제 하나서 온다 파란 카드로 방심을 유도한다 근데 이제 안온다 여긴가? 콩알탄이 없으면 여기다 아닌데? 그냥? 모르겠다 모르겠다 나는 잘 모르겠다 이제 오오 뭐야 왔네? 아 왔었네 모르겠다 저 사람의 움직임 콩알탄을 안쓰고 이로 넘어갔네 아 거기까지 생각 못했다 아 난 아직 부족하구나 아니 그랜드 마스터에서도 깨달음을 얻을 수 있어 여기 모든 이 게임에 있는 모든 사람 비하하는 겁니까? 아냐 졥 그냥 깨달음 얻을지도 않건데 왜 그렇게 말하지 불편하긴 해요 택배공 없네 갑니다 가요 옿! 히드의 스펠은 뭐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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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락 없네? 실화인가? 실화? 실화? 마드 지워줘 나 직각해 이상하게 몰아가지 마세요 형 실화? 실화 오 탑다이버 간다 퇴팩을 어떻게 그 뭐 잘 해보세요 그 지옥을 와하 도발도 못해보고 사망 그게 노플이 아니라 프리스X일 것 같지만 나이스 오우 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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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블루 내 블루 내 블루 내 블루 내 블루션 느낌 좋네 와 뭐야 형 그건 아니지 에어볼 못한 건 아니지 어시 어시 받을래? 오케이 어때요 방금 센스? 감동? 제 영향력 어때요? 좋아요 형 진짜 잘하는 것 같아요 챌린저를 갈 몸인가 거기다 챌린저 찍으시겠는데요 도망 충분하지 밤을 안 먹었을 뿐 텔 되긴 하는데 텔을 해줘야 될까? 준비하세요 오 뭐야 다 죽여버려 와칸다 포에버 야 다 알아 오 오오 진플레쉬로 도주 도주 못했어 이 사람 무서운데? 어 뭐야 안에 이즈밖에 없구나 저기는 오 와이트 카드 다 묻혔어 그냥 야 말아줄게 벅 벅 벅 벅 벅 벅 벅 벅 하루 종일 싸운다 그냥 나 너무 잘 살았는데 진짜? 이거 살아난다고? 역시 보수 역시 세신 역시 순은이 사본 네끼지는데 베인이 안 왔네 그러고 이제 샌형이 좀 열일했네 어어? 피트 이거 피트도 해 이 형은 진짜 신출류몰하고만 아주 와 탑 otis 차이바라 진짜 눈물난다 내가 아 3배 차이 사실상 도벽 325원 15개 추가하면 오케이 신 CS 0개 돼 100개 킬체나 많이 나는데 뭔가 타워 때문에 기분이 나쁘네 타워 뭐 하나 더 못 터졌어 우리 팀 자 간다 이거 간다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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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플 메자야 매자이자이자이자이 매자이 돈 뜯어 대중을 먹어야겠다 나는 앞으로 많은 돈을 뜯기 위해 지금 돈 다 뜯어 이거 그냥 이러면 상대방 기분 나쁘다 한 번에 다 뜯기면 다는 안되겠다 내일까지 더 안된다 용 채우는 공격 어유 쟷 너무 아픈데? 어 게임 갈거 같아 여기 와주세요 형 느꼈어요 이주공에 어 안좋는데 이거? 이거 베인도 조이면 큰일난다 빨리 조야돼 빨리 조야돼 빨발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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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 도망가아아아아아아아 와 베인이 안왔어 다행이다 베인이 왔으면 벽공구하게 무사망 내 메자이 떠날 뻔 내가 그 무상왕이 나다 아 뭐하세요? 어허 블루카드 뭔데? 아 안돼 아 바로 뽑느라 아 당신 땜에 까비 아 근데 진짜 뭐야 왜 이렇게 세 왜 이렇게 세 어허허허 뭐야 엘리스는 또 왜 이렇게 세 왜 이렇게 녹아 우리 팀 쉔, 큐, 큐, 도발 2, 풀, 도발, 평 오케이 쉔은 쉔이다 도발 아 미안해 내 블루카드가 이런 스노우볼은 아 블루카드 좀 아쉽습니다 형님 분발하십쇼 한 번에 터질까봐 바로 뽑았는데 분발 근데 베인은 진짜 센거 같아 신기하게는 베인 높아 내가 베인하면 진짜 약하던데 왜 약한지 알잖아요 알지 왜 약한지 중홍 아니야? 야 쉣 피들 모빌이다 이거 어디에도 있다 피들 어디가 미들 내가 먹을 거야 내가 먹을 거야 내가 먹을 거야 아 이건 정글보험 정글보험 양보 좀 하자 제발 정글러들한테 진짜 이러려고 내가 정글했나 싶기도 해 가끔씩 힘들다 정신적으로 영웃 근데 이게 뭐اس particularly 다 미러난 이러냐 이거 베인. 베인 때문에 정신 나을 것 같은데. 탑으로 갑니다. 현재 메자 10 스택. 순항 중. 오, 1위 모여. 소집, 소집! 소집하는 사이, 피드스틱, 암크살. 아, 메자이에요 형. 아쉽습니다. 건들지도 말았어야 했는데. 네, 너무 유치가 좋았어요 저. 이미 탈레아한테 안 줘야지라는 무빙이었어. 인정하시죠? 얘들아 미드 막아야지. 베인한테 타워 다 멸려주기 작전이야? 우린 뭐 뭉쳐야. 베인이 1차 다 부셨다 베인이. 베인 타워 3개 먹었다 경. 레전드 베인. 이런 베인은 어디에도 없었다. 어설프게 놀이다가 다 죽는다. 근데 쉔, 라칸이 어설픈 두 놈이? 어설픈 두 놈이 작았다. 역시 CC에 장사 없었다. 정화 안 든 베인. 끄덕끄덕. 수은 하나 사야 된다 이미. 사실상 타워로 본던 수은에 써야 된다. 뭐야 이거. 얘 뭐야. 너 왜 여긴. 오 쉣. 오 쉣. 내 정글 다 먹고 왔네. 정신. 정신적으로 힘드네. 머시 형. 무서워. 무서워. 한타 빼야겠다. 울어줘 시야 좀 뚫어줘. 이래서 무서워져 나 못 나가. 벌 세 마리 아까워. 아까 전판에도 원 딜이었던 것 같은데. 우리 팀. 뜯자. 이번엔 뜯자 우리 전 여행 눈으로. 다 뜯어버리자 그냥 이렇게 된 거. 헐 개의 없이 빠졌다네 진짜. 타워피 얼마 안 남았는데. 쓰기 아까운데 솔직히. 스프닝 최선영이 누구임. 근데 나 진짜. 최선영이 누구냐고 물어보는 거야. 아니면 저 사람. W지. 저 사람이 누구냐. 저 사람 그. MVP 비웨어. 아 그 사람이야. 다 밀어. 세게 나가는데 까비. 흡혈하려고 먹는 겁니다 정보로. 오해 마세요 형님. 알아 알아. 와 공까지 써서 솔킬 했단다. 진짜 당하는 입장. 일로 와. 살기만 하자. 아아. 나 이거 먹고 있어. 굴용과 라칸을 바꾼 느낌이다 이거. 아니죠. 용은 이미 먹은 거였죠. 가을 요피 뺀 순간. 뭐야. 피들. 라인 클리어 궁 썼어. 레전드. 4대 쓰네. 그러고 보니까. 이즈도 어느새 8대 쓰네. 오. 23킬이네 우리. 이게 다 바텀. 세 배짜만 해 그럼. 진짜. 상대 바텀만 괴롭히긴 했다 우리. 너무 많이 괴롭혔다 살짝. 정신 나갈만 했다 이건. 함. 이거 나 바텀하다가 슥. 바론각 아닙니까. 다시 뒷. 미대 전용이다 살짝. 뭐야. 샌 테레스. 1,80 이즈한테 너무 과투자 하는 거 아니야? 샌이 살짝. 아쉬워 내가. 게임 하는 게. 솔직히 그냥. 내 옛날 보수를 보는 거 같아. 진짜 아쉬워. 작은 벌 3마리는 누군데요. 안 쳐져 봤어. 뭔지 모르겠어. 어 뭐야. 베인 노플. 강해 주겠냐 베인이 이걸. 풀 빠졌다 백골. 나 미친댐 이제 정신 나갈 텐데 너. 못 벼터 너. 그대로 바텀으로 스웩 돌던 거. 마나가 없어. 마나가 없어. 마나 좀 채우자. 어. 어 블루 언제 나오니? 어. 두꺼비도 없네. 마나 날렸네. 빼자. 지렸다. 20초 어디 블루. 난 기다렸다 간다. 저희 집 가도 뭐 나오는 게 없어서. 기다리겠습니다. 괜찮아. 다 보이는데 뭐. 문제 생기겠네? 생기면 갑분싹. 흐흐흫. 이제 어떻게든 먹을라. 오. 얘네 마지막 쇼브다. 핏에 스틱을 이용한 자르기 및. 바론까지. 연계. 오호. 일단 그어서 살려줄게요. 도발 그어. 그래 이거지 베인한테 미친 딜 넣어놨어 또 나 죽여 딜이 말이 안 되건데 솔직히 탈리아가 사기 채면 캐리하기 너무 좋아 오늘은 3시간 만에 6판을 이기기다 작전명 30분당 1승 시당 2승, 2승 모드 빨발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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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 시간이 금이다 타임 이스 골드 예? 아시겠어요? 예 어 꿀잼 티모 떴다 스탠리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소시지 한판 해야겠다. 탈리아가 근데 진짜 사귀다. 소시지 한판 해야겠다. 소시지 한판 해야겠다. 소시지 한판 해주세요. 소시지 한판 해줘서 소시지 한판 해야겠다. 고소, 탈리아를 유지하는 것 같아. 아 소시지 하려 했는데 또 특혜각이냐. 특혜 탈리아 각이냐. 탑이 AD하면 AP가 좋아 중간중간 갱 가서 딸려면 미드는 어차피 이데이 좋으면 되는데 는 미드 정글이 중요하죠. 아 이제 런아웨이 런아웨이 화연시가 오셨나? 는 다른 사람이 안 눌렀네 우리는 정리를 다 ک은 롤을 지지 못한 곳에 롤을 갔어요 롤에서 롤을 갔어요 ちは 롤에서 맥주에 롤을 갔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닉네임이 어떻게 되시는데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D가 밝고 검색. 귀여운데 제가. 일단 좋았고요. 빅데스틱은 너무 자연스러워 했죠? 이미지가. 10주년 아닌 것 같아 쟤는. 빅데스틱은 너무 자연스러워. 앞서 다이어. 다시 무섭다. 동네 메뚜기 형이 돌아왔다. 리신에서. 리신에서 니달리로. 다시 동네 메뚜기. 다시 동네 메뚜기. 선 헤르메스 신은 씨. 절대 안 죽는다. 죽을 수 있습니다. 죽을 수 있습니다. 디덜리는 셉니다. 죄송한데. 조심해 주세요. 치앙을 안 맞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다. 잉. 리신 각이 아니라서 이거 했어요. 리신하면은. 씨씨 지옥이 죽습니다. 공급기 무적에다가. 리시 받아야지. 리시 받아야지. 리시 받아야지. 아 메뚜기 형. 왜이래. 왜이래. 진짜 나. 맞았어. 뼈 맞았다. 아이고야. 이래서야 살겠냐. 진짜 이랬다. 죽는다 너네. 트롬 어떡하지. 아. 득대 먹어야 되나. 내가 간다. 아. 안 왔다. 선 레드다. 3렘 미드 지나가면서 갱크만 조심. 뭐야. 쭈베클랜인데? 음. 네. 아. 아. 나. 어? 왜요 형? 뭐 문제 있으세요? 암무빙 폐기에 금고리 겸치 하나 놓쳤다 그럴 때 있어요 나 같은 초보들은 근데 이 CS 이렇게 밀려난 거 보고 위치 파악 가능? 근데 내가 겸치 하나 먹었다 지나가다가 나 먹으려고 할 생각이 없는데 상관없어 상관없어 지옥 같다 라인전 바람이 좀 이상한데 매너 해주세요 지옥 같다는 지옥 같다 그러네 어떻게 말해도 그러네 지옥 있지롱 내 닉네임은 동네 메뚜기인데 왜 저 사람은 카액스 안해? 자꾸 메뚜기 형 여깄다 들어온다 메뚜기 형 들어오고 있다 또 아까 전부터 들어오는 거 좋아했어 여기 와드박았다 메뚜기 형 여깄다 동네 메뚜기 동네 메뚜기 동네 메뚜기 윗 빠위기에 거의 100% 와 역시 피드스틱 미쳤다 역시 피들 오 형 형 형 형 오 이러면 진짜 죽지 않아 죽지 않아 아 바이게 먹힌다 솔직히 이거 니달리 상대로 바이게 초반에 힘들어 그냥 미드갱 가능 근데 망할 수도 있겠다 잘못하면 여기 싸우자 여기 싸우자 오 여기 들어왔다 여기까지 들어왔다 안 늦게 템포 맞출 수 있는데 피만 깎아놓고 빼야겠어 한번 후퇴 작전 레오나 작전 레오나 작전 레오나가 세다 지금 피가 없는 피들 스틱과 피 많은 레오나 무조건 레오나 오케이 편안 근데 내가 보면 여기 와드 박았어 안 박을 수가 없는 위치였어 시간상 와드 지우실 거면 말하세요 수정처 써드릴 수 없다 수정처 없다 집 가고 싶어 집 가세요 보내줘 집 가고 싶어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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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다 테레버리 어느새 그 맘만 만나다니 이 아이디 챌린저 찍어야겠다 오우 쟷 빨리 뛰어 빨리 뛰어 빨리 뛰어 빨리 뛰어 빨리 뛰어 아 점프 쓰지 말걸 살았냐? 가고 있는데 가고 있는데 가고 있는데 도망가고 있는데 가고 있는데 가고 있는데 이 쿨 5초 지금 뭐 없어요 나 이거 누구 볼래? 이거 이거 아 좋아요 형 와우 편안 형 넘었다 이거 주세요 주세요 기브 이 달리 이게 쓰느니? 이렇게 잘해주셨어요 아니 원래 잘했지 이게 형이다 시작하기 좋은 정글 나는 자르반으로 시작했어 저는 자르반을 했어요 옛날에 무무로 시작했다 사이사 무무로 시작하고 그다음이 자르반 용만 안 먹히게 해 제발 용 와드만 해주세요 어떻게 해 욕 먹힌다 이거 욕 찍혔다 그가 육이 찍혔다 욕 먹고 있다 내가 보기엔 지금 뭔가 니 달리 한 것도 안 하는 게 눈치 보인 뭔가 이상해 그리고 나 이거 미드 겸치 어떻게 먹어 피가 이런데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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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먹다가 싹 먹자 아 욕 먹혔어 아 정신 나을 것 같아 아 아니네 다행이다 실화냐? 바텀이 먹혔다 와 진짜 말도 안 되는 타이밍에 시스 다 보러 가면서 바텀은 갔지만 바텀이 손해를 받네 손해보는 타이밍이었나 보다 인정? 그 위에서 이득 다 보고 내가 집타임을 도왔어야 했기 때문에 내가 말을 해줬어야 했다 받아들일 수 없어 블루 드실래요? 안 네 오오오 먹고 있다 먹고 있다 이거 아니지? 뭐 없는데 나 솔직히 말해서 뭐 빠지는 것만 보자 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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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절제 절제 하세요 1원 먹을 BARNchio 바뀌었다 어떠세요 루는 믿을 거니까 으어! 아! 저 보라 아 kiş constantly 야이 친 ovat 제 các 진짜 누구름 진짜 진짜 먹으려고 한 게 아닌데 내가 먹어버렸다 진짜 이거는 진짜 놀리려고 한 게 아니라 아시지 않았네요 저 지금 진짜 진지하게 아 이게 살짝 나도 사람이라서 한 번씩 실수 할 때가 있어요 진짜 실수했어요 진지하게 내가 어이가 없어서 웃는 거지 좋아서 웃는 게 아니에요 나 진짜 먹을 생각 없었는데 카이스 집 갔다 아... 실수했다 아... 죄송 카이스 불러먹는 것도 빨라서 내가 진짜 이걸 리쉬 해달라고 할 리가 없어 아로니아임 네 기다리 바텀이다 아 바텀 가져야겠다 이거 바텀 안 봐주면 정신 나간다 이거 먼저 맛보고 맛 좀 알려주실 분 시험해 주실 분 맛있는 건지 시험해 주세요 제발 육령군 홍삼이래 아로니아라는데 블루베리가 아니라 아로니아라는 거 아냐? 포도과즙도 들어가 있대요 아... 근데 진짜 에바다 블루먹은 거 여기 와 드네 으어어어 아... 피테스틱 날아올 것 같았는데 자야가 풀까지 쓸 줄은 몰랐어 이거는 아... 이러다가 진짜 망한다 바텀 어떻게 안되냐? 와드라도 박아서 와드라도 지워두면 와드라도 지워줘봐 이거 뭐 다 빠졌을 때 할 거 없을 때 지금 지워 지금! 다 빠졌을 때 지워달라 이거지 핑크 좀 박아달라 이거지 이러면 갱각이 안 나온단 말이야 직선 밖에 직선 갱각이 제일 워스트인데 워스트 얘 노플인데 아 아쉬운데 이거 아무것도 안 된 거 플래시 다 쓰면서 했는데 방금 불러받았다 받을 수 있는데 아 죽여 죽여 패 평타! 오케이 편안 아 미치겠다 갱 헤르메스 무조건 사야 돼 이거 뭐 해야 된다 부실 듯한 기사로 쳐라 이거 이거 아니 뭐야 이거 오우 지는 거 아니야 이러다 형 와 저거 못 잡는다고 진짜 억울한데 내가 갔어야 되냐 이거 지금이라도? 조금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가면? 지금이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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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다 잡았다고 말해줘 아 메뚜기 형 이미 왔어 실수했대 아칼리가 아칼리가 잡은 거였으면 사실 이러면 마음이 편안하지 이러면 죄책감 없지 아 근데 피드스팅은 진짜 사기야 그냥 전판 피드리 망한 게 말이 안 될 정도로 사기야 아 전판 탈리아였구나 내가 아 전판 피드리 아닌가? 내가 다.. 전반 피드리 망하지 아 근데 내가 담임구만큼 뭔가 게임이 이런 식으로 상대 카치 진짜 맘 편하게 파밍했는데 CS 잘 먹긴 했네 부등이 형 어어어어어 나만 갖고 그래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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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고나 빨리 와줘 레고나 레고나 빨리 빨리 박아 박아 이 스키 박아 아니 궁옥 아니 궁올 아이고 궁올 먼저 썼어야지 아쉽다 이거 어떻게 빼 일단 빼세요 일단 빼세요 뒤에 탔다 갱 죽는 것도 나쁘지 않아 내가 보기 이쯤 되면 잘 빼봐 잘 빼봐 잘 해봐 어 곱게 빼 곱게 빼던가 위로 빼 위로 빼 나한테 오지마 아 이러면 이것도 웃기잖아 빨리 먹어 빨리 먹어 아 이러면 나 죽는다 아 푸딩용 아 곱게 죽지 아 몰래 먹으려 했는데 아 아 먹어서 괜찮아 아 위로 위로 왜 안 뺐음 설명해보셈 위로 안 뺀 이유 난 골로 뺐으면 죽지 않았을까요 그래 그럼 인정 내가 살아야지 내가 500원짜리였는데 나 아 미치겠다 진짜 탁볼리도 나을 때보다 내 속이 치져진다 잡았다 이거 나이스 나이스 아 달령 역시 메뚜기형 아 분 시당 2승 해야죠 아 지금 10분 남았어요 이 판 빨리 끝내야 된다 여섯 판 승리하게 하려고 했더니만 화나네 하지만 문직스? 5킬? 그덕그덕 캐리 모드죠 와 다 바뀌었어 겨 여기 카시 어디임 마찬가지로 덧붙이고 마찬가지로 덧붙이고 이러면 또 사고 난다 우리 팀 아니 근데 이거 다이브하는 거 맞는 거냐? 피드로 위치 알면서 빨리 빼세요 다 가니까 이제 아 다 빼 다 빼 다 빼 카시오페아 뛰고 있어요 그냥 버리세요 뭐 하나 하나 살을 내주고 뼈를 취한다로 가자 뼈를 깼다 지렸다 헤헤 나이스 죄송합니다 안 닫을게요 알고 있었네 알고 있으면서 여기 지나간다고? 내가 뭔가 알고 있는 듯한 무빙인지 조심하는 무빙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쉽지는 않았어 다음 하압용 먹어야 돼 다음 하압용까지 11은 찍어야 된다 나 11렙 찍어야지 판타 때 희망 있다 밤에 끝자락 밤에 끝자락 가는군? 넌, 넌, 넌! 난 방 끝 안가 어, 피드시티 와드 받고 왔는데 어, 뭐야 어디까지 박은 거야? 여기까지 박았다고? 아니네 이 사람 와드를 알 수가 없네 그냥 450원만, 400원만 드락사르 뜨면은, 드락사르의 11렙이면은 전성기 시대 온다 나의 시대가 온다 야, 아래에서 카시 쪼여 조심해 제발 조심조심조심 카시 보자, 카시 있으면 없고요 아, 여기 와드인 것 같은데 뭔가 여기 와드를 안 하고 나드일 리가 없는데 말이 안 되는데 드락사르까지 150원인데 어떻게 안 되나요? 아, 바위기만 먹고 집 가자 드락사르 나온다 이제 아, 이건 아니지 형 살았냐? 오케이 쉐라프 떴다, 가시 괜찮아? 쉐라프, 큐 한 번이면 없어지는 정글 하나만 먹으면 돼 이제 정글 하나만 먹으면 11렙으로 다시 떡상 간다 아... 11렙만 찍자 제발 캐리하게 지금 캐리 각인데 완전 거의 하염용 하나만 먹으면 딱 아, 그냥 미친 카닉스 미쳤다 벌써 그냥 화염용만 먹으면 된다 이제 화염용 아, 근데 우리 아칼리 궁 없네 서로 오지 안 오기 작전으로 해라 이럴 거면 노하드 노하드 오, 씨 정글맘 하나 먹어야 11인데 억울해 죽겠다 살짝 이거라도 먹어야겠다 두꺼워져 조심하세요 이거 여기 지금 싸울 데가 아니에요 여기서 절대 싸우면 안 돼 아유 위대에 깠다 위대에 까고 나 여기서 대기빵 드락사하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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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대기탈게요 아, 카심이 지나갔네 전쟁 가자 얘들아 아, 주, 줄까 그냥 이쯤되면 주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와, 날고 있네? 방풀이야 이거 진짜 불 안 치고 드락사하르로 절대 안 걸렸는데 말이 되냐 이게? 아, 근데 진짜 이건 방풀이다 아, 방풀이다 진짜로 개해봐 이건 진짜 방풀이다 아, 이건 선 넘었다 드락사하르로 들어갔는데 아 어떻게 했음? 아, 방풀이야 이건 진짜 갑자기 피데리 와드 받고 바로 큐 박았어 그냥 그리고 핑, 핑 찍은 거 마냥 니달리랑 케일이랑 오고 있었어 그건 너무 지났는데 아 밤마 떨어졌다 재미 없어졌어 그냥 방풀 당해서 왠지 걔가 안 당하더라 아 아까도 그 미드 지나갈 때 그것도 방풀 아니야 그냥? 는 의심 의심병 돋아버렸죠? 끝나고 함 관전해볼까 근데 난 관전하기 귀찮은데 내가 아아 이래서 방송 본캐는 절대 하면 안 되자 오늘 또 다시 깨달았다 사실 방풀이 아니고 진짜 거기를 와닿으려고 한 거니까 근데 그렇게 다 앞라인을 잡고 있었는데 여기를 노린다고 말이 안 되는데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 이거 쯧 에이 재미없네 그냥 에이씨 아 지리는 뒷포지션이었는데 진짜 3대2였음 3대5였음 3대4였음 탑에서 아칼리 죽었어서 까피 카스펄 쐈죠 에 방풀은 좀 아닌데 그 입구 들어가는 부시도 다 와닿 아니었어요? 드라사로 가긴 했지 뭐 어허 불편하네 아아 불편해 불편하네 방금 건 좀 아쉽네 아쉬워 상대방 아 누가 방풀인지는 몰라 넌 봐야겠다 관전해봐야겠다 픽 누가 찍었나 알아둬 아아 템트임 이래서 큐가 낮으면 안 돼 이래서 큐가 낮으면 안 돼 방풀 애들 타격이 없거든 낮은 애들이 방풀에 있고 프로들이 방풀하진 않은 동래 메뚜기형 실망이다 아 못 잡는다 이건 뭐 아까 전에도 그럼 계속 피드리 궁 쓸 때 피드리 계속 방풀이었나 피드리 아까부터 나한테 정글 궁 너무 많이 써 말 받긴 했어요 피드 쌉났다 빨리 사이드 편하게 하고 있긴 한데 빨리 사이드 편하게 하고 있긴 한데 빨리 사이드 편하게 하고 있긴 한데 좋냐 없긴 하다 핑 찍혀서 뺀다 내가 보기엔 핑 찍혀서 뺀다 내가 보기엔 모를만 한데 드럭사라 모를만 한데 드럭사라 보던지 궁키고 인도 팀이 dead 와 개 세 와 진짜 세다 왜 이렇게 세 빌 아 에바디 동네 메뚜기는 누군지 아세요? 그냥 동네 메뚜기 아 누군지 몰라 잘 되긴 하는데 아 이걸 안 들어가네 아쉬운데 왜 이렇게 안 쫄지 우리 아칼이 너무 뒤늦게 들어갔어 빨리 들어갔으면 좋은 일만 생겼을텐데 오 죽으세요 그냥 하하 왜 이렇게 답답하지 사이드와 내가 픽 아니 찍었어야겠다 진짜 뭐야 이거 아이씨 너무 좋았다 바론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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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니달리 누리던가 뒷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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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니달리 있을 것 같다 눈치자 앞에서 막아주세요 뭐 네리 막으세요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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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 빼야 될 것 같다 나이스 아이고 대박 공 피들 어디있어 피들 피들 공 박는다 이제 미드에 방금 쓴거 아니야 피드? 뭔가 본거 같은데 집가 가야겠다 툭 나이스 쒸 와 미드 1차 아직도 못 갔네 미드 누구냐 진짜 다 좋냐 하네 다 좋냐 미드 정글 서퍼드 아 이거 시야 넘어도 무서워 죽겠네 돌아다니지 못해 뭐야 레나 공 빠졌어 걸렸다 로봇 한참에 보자 여기 와 된 거 같은데 오 나이스 끝났다 끝낼 수 있나? 타워가 다 있긴 한데 끝난 거 같은데? 나 리치 베인이랑 빠르다 끝날 만한 거 같아 사실 끝났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끝이라고 생각해봐야지 끝났다 끝났다 아 어차피 짤짤이로 오는 거야 잡으면 되니까 어차피 짤짤이로 오는 거야 잡으면 되니까 아 싸움 진짜 잘했다 우리 팀 싸움 제일 잘한다 싸움 제일 잘한다 마스터 승급했네 드디어 마스터 승급했네 난 원래 관중 같은 거 잘 안하는데 궁금하니까 해봐야겠다 마음이 아팠어 살짝 피해가 컸어 살짝 지금 볼까? 지금 봐야겠다. 보고 돌릴 수 있어요, 보면서. 지금 방송으로 봐야겠다. 아 근데 익명핑 쓰면 모르긴 하는데 누가 있는지. 그러니까 익명핑이면 상관없지. 갑니다핑을 찍으면 진짜 빼박이고. 내가 죽었을 때가 언제지? 죽고 욕먹혔는데. 언제지? 세 번째 욕먹혔을 텐데. 여기다. 아니 내가 애초에 걸렸을 수도 있어. 애초에 여기 와드를 지웠어가지고. 너무 뻔한 거일 수도 있어요. 근데 살짝 여기 와드를 지운 순간. 내가 이제 여기 있다라는 걸 보여줬어. 알고 있었나 본데 네오웅이. 그냥 알고 있었다 네오웅이는. 자, 잠깐만. 아 네오웅이는 가는 게 보였어. 스정철이. 아 내가 못 느꼈는데 스정철이 보였다. 아 이거 방풀 아니었다. 아니네. 눈쿠라. 눈쿠라. 여기서 한 번 보이고. 단 한 번도 안 보였죠. 네. 아 수험치 안 보였어. 오오 갑자기 핑 누가 찍었어. 익명핑 누가 찍었어. 니달리가 위험신으로 팍 찍었어 갑자기. 아. 아. 아이씨. 달리형 가고 있어. 그 부시핑이면은. 아. 아 이건 빼박. 아 이건 빼박이다. 아 메뚜기 형 실망이다. 또 안에 부시일 수도 있는데. 아. 저 부시만 찍었다고? 아 이건 아니지. 여기서 갑자기 찍는다고? 메뚜기 형이 찍었어? 아 메뚜기 형. 이건 아니지. 아 메뚜기 형 그건 아니지. 아 근데 100%는 아니긴 한데. 선생님 100%는 아니야. 유력하긴 해. 솔직히 많은 부시 중에. 왜 저 부시만 찍냐고. 뭐. 하셨어. 근데 뭐.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용이고 2초에 카이스가 계속 아래쪽에 있어서. 적이 먼저 뚫고 가는 게 맞아서. 솔직히 아니다. 솔직히 아닐 가능성이 80%. 실력이 좋다면. 음. 근데 조금. 약간 의심의 여지는 있다. 이 정도. 솔직히 내가 너무 뻔하게 있긴. 아래쪽에 너무. 치울적이 있긴 했어. 아니라고 생각하죠. 네. 이겼으니까 아니라고 생각하죠. 이거 홍삼 먹어 본 사람. 홍삼 먹어 본 사람. 홍삼 먹어 본 사람. 홍삼 먹어 본 사람. 맛이 궁금한데. 맛있을지 모르겠어. 홍삼 먹어 본 사람. 신우. 신우. 지구. 이런. 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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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론이야. 물론 그냥 먹을 수 있는데 제가 맛없으면 컵에 따라 한 번에 마셔야 되고 그게 아니면 그냥 마셔서 제이엠티? 이거 맛있다고요? 아 이게 이거 이거 맛있구나 이거 방송국 바뀌었어요 뭐 또 바뀌었습니다 어찌됐든 바뀜 아 근데 위험핑에 가고 있다 핑 아 아 가고 있다 까지? 아니야 근데 저기 먼저 뚫자 한 거일 수도 있어 아 헷갈리네 진짜 난 이거 과일 주스 이거 되게 달다는데? 맛있는 건가 보네 혁교왕이 나눠줘서 이거 근데 막았다가 진짜 맞.. 맞으면구나 맞으면 어떡해 이것만 하나 맛보라고 렉사이 매너 아 내가 리신 하고 싶었는데 아.. 맨날 할 게 없네 그냥 나 리신 하고 싶어 난 리신 각 만들어주면 리신 하는데 나 이 미친 그라가스를 보여줄 때가 됐나 이제 미라가스 그라가스 는 우르곳 르곳이 그라가스 그라가스 르곳 그라가스 우르곳 세주 그라가스 가직스 아 그라가스 할걸 너무 위에 있어서 못 눌렀어 워이건 안 돼요 워이건 너무 워이건 너무 고졌습니다 연구가 필요합니다 저에게 암 쏘 다이 암 어린이 입맛 아닙니다 저 홍삼 먹어요 컵에 컵에 따라서 홍삼 쭉 마신 다음에 초콜릿 하나만 딱 먹으면 돼요 그 abc 항상 옛날에 어릴 때 집에서 그렇게 어머님이 해주셔서 홍삼 마시면은 다 마시면은 남잖아 그게 그거를 초콜릿 abc 초콜릿 하나로 바로 없애버리는 거지 그 씁쓸한 맛을 그래서 항상 abc 까놓고 컵에 담은 홍삼 싹 드링크 근데 이제 근데 또 초콜릿 따로 먹는건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안좋아해요 안좋아해요 그럴때만 먹어요 하하 부정하려고 해도 부정 인정해주지 않으니 뭐 소주 술도 못마셔요 술도 못마셔요 밥이 제일 좋아하경 물이 좋아하는 밥이랑 물 밥, 물 밥, 물 아 단탈리안 띠 나의 패배다 나의 패배다 뭐하세요 순훈이 씨 왜요? 말좀 하세요 마이크 꺼놓고 몰래 디스코드 방에서 혼자 하호호호 떨고 있고 어떻게 예? 어떻게 아냐고요? 다 보이자요 형은 김치육 김치육 근데 옛날에 많이 봤던 사람인데 스카웃인가? 스카웃인가? 스카웃 맞다 큰일 났다 이거 큰 산을 만났다 어 카웃형이다 시즌5 1등인거 보니까 시즌5 마무리 1등 스카웃이요? 네 시즌5 1등 시즌6은 그 누구였지? 시즌6 그 누구였지? 누군지 아세요? 몰라요 커즈예요 하하하하 그게 누군데? 네 그런 사람 있어요 제 정글 저의 롤 모델 저의 롤 모델 커즈라고 시즌6 시즌6 1등 시즌6 1등 아무 생각 없었는데 시즌5 1등이라 하니까 무섭다 시즌8 시즌6 1등 시즌6 1등 이 있는데 시즌5 1등이 무섭다 좀 아쉬운데요 형님 챔프가 좀 아쉽긴 해요 시즌6 1등 혁규 형도 그 트위치 그 팀 팀 방송하는 거예요 팀 방송 가진 거는 아니고 1시간 20분 1시간 20분만 더 힘내자 봉키 하고 싶었는데 오늘은 진짜 봉키필이었는데 그냥 나의 열심히 하고 싶은 그 의지가 열정이 가득했는데 아쉽습니다 아쉽다 스턴티 아 오늘 11시 반에 깼어 무슨 휴대폰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쓰니깐 그거 뭐 쓴다 뭐 혜택 받으실래요 하면서 그래서 뭐지 하면서 너무 졸려서 그냥 안 쓴다 했음 배택 아 이번 주가 마지막 방송이래요? 공지가? 아 그러면 겜방은 하죠 만약에 해도 되면 하면 안 돼서 안 하고 있는 거죠 그 상담은 또 그러던데 졸리시냐고 그 잠 깬 거 아니냐면서 아 형 때문에 바로 못 지나갔잖아요 아니 경험치로 놓쳐서 또 이름 놓쳤어 진짜 아 김치형 와드 오! 아 방풀이다 이거 잉! 와 이거 살아나? 와 기적이다 그냥 아 단탈리안 단탈리안 방풀 모임 아 능쿠라 방풀이지 아 빼봐 아 이거 뭐하는데 여기 여기까지 오면 방풀이다 진짜 여기까지 오면 방풀 매너 아 분사 뭐 안 좋은 소리가 난다 진짜 아 이번 주 왜 마지막이네 아니지 자 24, 25, 26 아니네 다음 주 29, 31일이 있는데 이번 주 마지막? 이번 주 마지막이다 내가 보게 무조건 31일 날 한다 내가 보게 31일 날 또 한다 무조건 해요 아 이 판은 솔직히 놔주자 리드가 형이 힘들다는데 네 내겐 테리 있지 아우 진짜 단탈리안 기가 막히네 아주 기가 막혀 원래 이 사람은 갱 많이 가요 정글링이라고 넘는 사람이에요 인지해주 인지하세요 그냥 이 사람 원래 정글만 갱만 다녀 이 사람 만나면 갱 많이 다닌다 다 차팅 치면 돼요 암소 타이어 암소 타이어 암소 타이어 암소 상대가 또 스턴이 묻어 있는 게 레전드 게임 이상해 어 뭐 맨날 다 와 상대 그냥 페베뛰 펜스트 페베 정신 나아가실 것 같으세요? 힘이 나아가고 그냥 아아.. 원래 렉사이 같은 걸로 빡겜할까.. 빡겜 했어야 됐다 내가 세조 같은 거 하면 안 되는데 다양한 샘플을 하려다가 게임 이기기엔 렉사이 밖에 없었는데 어허.. 타비 여기서 솔킬을? 오.. 또 뛴다 이 사람 아 몰랑 바텀쬬 존나겠죠 그냥 응 불가 다시 오시? 아니 싸우는데 갑자기? 아.. 평타.. 근거리가 없어서 마음이 아프네 근거리만 좀 있었으면 아 르블랑 온다 르블랑 온다 김치형 김치 아.. 리신이 너무 날카로웠어 근데 어떻게.. 어떻게 칼날 들어온 거지? 말이 되나 이게? 칼날 들어오는 게? 말이 되죠? 방풀병 걸려버렸어요 전판 그것 때문에 좀 걸렸어요 아 이래서 의심병 걸리게 하면 안 되는데 사람 아.. 이래서 사람이 간사해 정말 9평에 걸려버렸다 지금 찡찡병 걸렸다 오호 핑크라니 블루를 드신다 거라 당연히 먹어야지 오오오오오 먹을 뻔 하드리시 해주고 싶었음 근데 여기서 이거 내가 2평 안 했으면 일단 평타 세대는 더 쳐서 써야 되는 거 알지 당신? 이길 수 있어요 근데 게임 포기하지 마요 조업 좋구만 안 돼? 열심히 하는 중 바텀이 터져도 무시해 월 더블랑 탑에 같이 가주던지 아.. 아.. 이번 주 마지막 방송이야? 까비.. 아.. 미스 이제 집에 가는데 뭐하냐고 뭐하냐고 쟤 앞뒤 놀 줄 아는 건데? 뭐지? 집꾼으로 갑니다 집꾼으로 갑니다 집꾼으로 갑니다 짜증나게 해버리기 와.. 무뱅의 신 나니만 할 것도 없겠다 집이라도 끊어줬어야 됐다 궁 있는데요? 아.. 카이스 할 걸 카이스 했으면 게임 희망이라도 있는데 세즈도 똑같이 좋은 챔프지만 초반에 망해버린 게 좀 다르네 카이스는 혼자 노는 느낌이면 세즈는 같이 센 느낌인데 I'm so tired I'm so tired I'm so tired I'm so tired 도와드네 와.. 못 잡는 줄 알았잖아 가든 형 평타.. 평타 너무 늦은 거 아냐? 예? W 없었어요 아 운 좋았다 운 좋았다 방금 1킬 천천히 역전스 갑시다 방금 블루 받았다 우리 리신이 근데 킬 다 몰아먹어서 나쁘지 않다 진짜 나쁜데요? 네 장난이고요 파이팅 합시다 형님 리신이 다 먹어서 솔직히 할만하긴 함 CC 지옥에다가 카이스가 저 있으면 딜도 나쁘지 않고 자아야 7킬 보단 낫다 오 또 미드 본다 내가 막아드릴게요 오오 날렵했다 너블랑 풀 참아있다 아.. 이건 솔직히 다 뺐다 뭔진 몰라도 일단 망가 많이 빠졌다 리신 노플 너블랑 노플 오호.. 리신 리신 속도 미쳤네 그냥 아.. 울려버렸네 템도 안 떠버렸네 으아아아 김치형 한국인을 자랑하는 형 매너 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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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김치형 그만 괴롭혀 가도 죽는다 이제 당신까지 죽는다 라칸 좀 따라다닐 수 없나 이거? 라칸 어떻게 한번 못 따라다니나 이거? 라칸형 라칸형 거기가 아니야 여기야 위로 오른쪽으로 오세요 이거밖에 안 되니까 난 이걸 이렇게? 죽여? 죽여? 플래시? 아.. 아쉽다 아래에다 공을 했어야 되나? 나 빼도 부자 되고 있습니다 할만해졌다 게임 상대방이 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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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하세요 그 형님 형 형 이걸 먹으면 로아였기 때문에 참을 수 없었어 쯔 쯔 형 아니야 이거 아니야 형 이거 아니야 재미가 없는 체험이죠 세조는 승리 만을 추구하는 샘프 아아 정글러가 두 명인 느낌이야 진짜 바텀에 안 있어 오빠 이거는 바텀 다이브가 되던가 해야 되는데 다이브를 너무 못해 우리 팀이 다이브 박아서 정신 나아게 해야 되는데 당하기까지 오히려 바텀에 좋네 이게 가능한 건가 가능한 일이죠 지금 일어났으니까 뭐야 이거는 형 우리 땅 아닌가 여기 오호 상대도 이거 일단 못 먹을까 봐 먹은 거예요 아시죠 또 나다 아주 아 뭐야 아 나 실수했어 아 실수했어 이건 진짜 미안 아 쏘리 아 미안하다 아 손이 느리다 솔직히 파이크 피할 줄 무빙 안 하세요? 무빙 한 번 뒤로 쳤다가 일직선 했어야죠 그래야지 무빙 치는 애구나 인식을 시켜줬어야죠 형 아 이건 오열이다 오열 진짜 논타겟 두 개 담았네 그냥 어 쟷 너무 약해 데미지 탑서킥? 따나 했지만 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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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록 하자 도망가세요 블라디 죽여 프린야 왜 이렇게 빨라 이 녀석 속도 왜 이렇게 빨라 이 녀석 속도 와 이 속 왜 이렇게 빨라 난 잎디 아어 파이크 왔다 파이크 왔다 무빙 무빙 천차해봐 천차해봐 얘를 보던지 뭐 하나를 봐 얘 잡았다 내가 여기 개 딸피 일단 얘 먼저 잡아 강화 교수 쓰기 전에 아 똥꼬 씌워지 락카는 뭐 진짜 그냥 너무 아쉽잖아 약간 그 뭔가가 좀 아쉬워 락카는 저희 방송 시청 중이에요 장보로 아 미안합니다 나의 아쉬움을 남한테서 찾으려고 했다 죄송합니다 집 이 형 웃기네 이 형 이 형 재밌네 아 근데 진짜 더럽네 상대에 조합 핑퐁의 황제들밖에 없네 핑퐁의 황제들 핑퐁 조합이다 핑퐁 조합 아직 모릅니다 인정하시죠 아직 모르죠 지금 게임 열심히 잘 굴러가고 있는 기분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많이 듬 여기 있다 자야 자야 쫄았다 나한테 나의 패기가 느껴지나 보다 조심하세요 형만 조심하면 돼요 지금 그리고 형이 핵심이에요 저희 팀 살짝 형이 지금 핵심이에요 형이 있는 곳에서 이득이 나요 미친 골가로 형이랑 제이스랑 이렇게 딱 같이 있어야 돼요 제가 보기엔 제이스가 좀 그나마 AD라 AD가 너무 없어 우리 오 여기 여기 한번 각 나오는데 뭔가 김치 어 형 형 빼 형 빼 형 빼 형 빼 형 빼 오케이 오? 오케이 나이스 내가 이긴 뭐 내가 죽진 않을 거야 그래도 죽진 않을 것 같아 죽여버려 나이스 나이스 자야 정도는 괜찮지 자야 정도는 와도 죽지 않아 자 위드 난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몰카 못 씹었죠? 귀여웠네 어떻게 했는데 뭐 Q 해서요? Q로 페이크했는데 그것도 안 쓰더라고 그래서 계속 들고 있다가 썼는데 맞았나 귀여운 거 봐라 재밌네 풀 썼다 파이커 형 과일을 못 참고 오! 오! 이게 형 노플인데? 와아우! 나이스 파이커 너무 신냈다 어 여기 여기 뭔가 와드였는데 아 와드 어디 있는지 안 보여 여기인가 와드인데 아 핑크 와드 잘못 박았네 핑크 위치 아쉽네 내꺼 미드 한 번 갱크 각인가 이번에야말로 오오! 르블랑 너무나 된다 르블랑 코스완 넘는다 이거 어 뭐야 우와 르블랑 오케이! 미드로 가자 미드갱 한 번 가자 여기 여기가 와드야 참고로 여기가 와드야 오오! 다이브 가자 다이브 가릴 다이브 가 trong 다이브 가자 다이브 가동 가동 투폐군 가동 어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빼자 빼자 갑분싸다 갑분싸다 이거 망했다 냄새가 난다 냄새가 난다 다 빼 다 빼 뒤도 보지마 뒤도 보지마 뒤도 보지마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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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텔 탔다 여기 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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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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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망해버렸습니다 이거 한 명만 더 살아줘 제발 더 이상해 희생자는 없게 해줘 아 다이브 왜 바로 공 안키세요 진짜 궁금해서 그런데 파이크 옆에 있었어 아 너무 왜 이렇게 빨리 가세요 아 형이 타워까지 가면 안 됐어요 보라에요 바로 남 먹힌게 어디지 솔직히 지금까지 벌어왔던 이 덕 다 잃었다 생각하면 돼요 그냥 원래 이거였지 원래 지금 원점 원래 이거였지 돌아왔다 다시 우리는 거의 다 카이사인데 억제 기능 그나마 그나마 다잉 라인 클리어 못하는 챔프였어 봐 정신 나갔지 우리 우리가 이제 돈 조금씩 더 벌면 돼 정글 안 털리면 정글만 안 털리면 돼 그러면 돈은 차이 안 난다 다시 암살로 가자 우리 아 상대 텔포가 너무 많았어 이번에 이런 거 하나 체크 안 하고 가는 팀이었어 우린 사실 체크가 체크라고 넘는 팀이었어 우린 그냥 오직 픽만이 어떻게 안 되나요? 아 까비요? 아 도망 잘 가네 김치형 레벨 역전했다 게임 이겼다 이거 이제 블라디가 G3 이기나봐 망치형이 그냥 이길 수가 없어 블라디를 솔직히 말하면 미드 노린다 내가 보기엔 파이크가 파이크가 특패나 나 파이크가 노릴 수밖에 없어 다 그냥 챔피언들이 다 그냥 파이크한테 사라지는 챔피언들이네 오 치고 있다 치고 있다 강타가 없어 근데 이게 뭐야 아 대시 하나 있었는데 아 몰랐다 신경 안 쓰고 있었다 싸움을 보던가게 싸워 천천히 내가 몸만 대줄게 우리의 억제기가 진짜 진정한 억제기가 부.. 부.. 부서졌다 8원만이 우리의 억제기였는데 형 그건 아니지 아.. 아.. 아쉬워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 잡아줘 그거라도 잡아 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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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살았어 엥? 오호 몰래 맞췄다 몰래 온 리신 몰래 온 손님 응 졌어 써렌? 아.. 역시 리신 하고 싶은데 내 리신 자꾸 막네 리신 한 판 하고 싶은데 자꾸 내 리신을 막네 저격하지 마세요 서포님 저격하지 마세요 진짜 저격하지 마세요 진짜 안 돼요 저격하지 마세요 저격하지 마세요 아깝다 진짜 아깝다 싸움 몇 번 잘 비벼서 미제정글은 다 복구됐는데 아깝네 진짜 아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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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핳 그ild salam 그ild' 3 사랑을 뵙습니다 추사랑 да 추사랑 영상 봤어요 심심 해서 교육하는 영상 훈육하는 영상 본격 훈육하는 추사랑 이 시국에 보면 안되나? 그런거 아니죠? 그런거 없죠? 지구 엄청 컸어요? 검색해볼까? 추사랑 추사랑 근황 추사랑 근황 다리만 확 길어진 와 다리가 진짜 기네 와 진짜 운동을 많이 해서 진짜 몸이 유연하네 중일이야? 와 세상 빠르네 사랑이가 진짜 어릴 때 밥 먹으면서 보던게 사랑인데 말이 안된다 그냥 진짜 중일이라고? 그렇게 될 수가 있나? 그정도는 아닌거 같은데 중일 아니잖아 솔직히 추사랑 나이 올해 구세 초일이네 아 중일 일리가 없지 말이 안됐어 솔직히 중일 일리가 없지 중일은 좀 아니다 순간 내 나이가 순간 나를 의심했다 중일? 어릴 때 봤는데 그럼 한 10살 차이? 뭐야 내가 초등학교 때 봤다고? 초등학교 때는 쉬돌이 없었다 우리 결혼해서 를 봤다 그때 우결 추사랑 따돌림 따돌림 루머 하와이 이민 추측성이네요 네 추측성입니다 우결 그 김현종 나왔었지 않나? 우결에 김현종 나오지 않았나? 옛날에 그리고 크라운제이랑 개미커플 어쨌든 개미커플이랑 조건이랑 서인영 아닌데? 가엔이었나 걔가? 한테가 살아버렸다 이거 황보 알렉스, 알렉스도 있었지 황은보 이 사람 뭐야? 황은보 이 사람 누구야? 뭐하는 사람이지? 샤크라 이 사람이 김현중이랑 우결 찍었었어 호연님 황보 몰라, 이ALI 초사랑 9살이래요 초이 초이 개가 귀엽더라 그, 거기 그, 거기 그 해밍턴 해밍턴님 아들 이랑, 그 무슨 축구선수랑 어떤 외국인 여자 나라들 나블리인가? 나블리? 건나블리? 아하! 니신 빤테 탈리아 공식 산타르로 다 아장내야겠다 이거 안되겠다 아 내가 상대랑은 무조건 다 짠다 진짜 픽 돌봄 다 극 돌봄 어릴때 럭닙맨이 그렇게 재밌었는데 초등학교 때 나이먹었을 remember 1박2일이 제일 재밌었었는데 1박2일이 진짜 재밌었는데 아쉽다 다시 봐도 재밌어 근데 1박 2일은 요즘 안하나? 1박 2일 하고 있나? 혹시? 1박 2일 아직 안하나? 이제 안하나? 안하네 지금 시즌3 언제까지 한거야? 3월 10일 안한지 꽤 됐네? 1박 2일 무도 맞아 무도도 재밌었어 맞아 그래 무도랑 토요일엔 무도 일요일엔 1박 2일 슥 월요일 아침에 월요일 밤에는 이제 월요일 밤인가 수요일 밤에 이제 안녕하세요 고민상담 그거 보고 날마다 있었어 화요일에는 해피 썬데이인가 목요일인가 그 화요일에는 해피 썬데이 금요일엔 또 금요일에 뭔가 있었어 그리고 금요일 저녁에는 이제 저녁 저녁 차리시면서 TV에는 이제 그 뮤직 인기 차트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그거 하나 틀어놓고 원래 안하잖아 오늘 안하잖아 왜 왜? 혁규 형 왜 킨거에요? 진짜 궁금해서 빨리 왜 킨거에요? 형이요 아 원석이 형이요? 아 원석이 형이요? 아 원석이 형 어 물집 뱅크 diets 혼선수 끝나고 원석이 형꺼 더 봐야겠다 막판으로 갑니다 오늘의 막판 승리하자 크아 어, 종글링 너무 힘들어 정신 날 것 같아! 으악! 오오오, 미드 서킬인 줄 알았는데, 탑 서킬이네 근데, 판테온이 그 가렌한테 짐, 내가 봤어 형이었나? 누군가 봤는데, 누가 했는데 분명은 내 기억엔 형이 아닌 것 같다, 일단 와, 얘는 딕도 하고나서 그냥 쉬면 풀피 되네 와드 어디? 와드 안 했어, 얘 아, W 아껴 써야죠, 갱 간다니까 이건 좀 아닌데? 몇 초? 3, 4초, 3초, 그냥 풀 더 파고, 오면 가자 고 아니, 피가 왜 이렇게 안 나는데? 괜찮아, 풀 뺐으니까 아니, 근데 진짜 가렌이라 살았다 가렌만 아니고 다른 챔피언스는 무조건 죽었다 가렌만 아니었어 여기까지 다이브 가죠 라임 못 먹게 나 빠진 척 할게 박아! 나이스 나 빼야겠다 어어, 나 카리 죽을 뻔 아, Q 두 번 찍어서 E가 없었어 까비, 아 E 없는 거 진짜 좋아하시는데? 아, 근데 뭐 근데 E 있어도 어차피 가렌 뒤에 있어서 그건 인정 장난이 내 Q로 딜교 해놓은 거니까 인정 내가 킬 먹으니까 인정 이달이 형 겁이 없는데? 탈리아가 킬 먹으면 원래 그, 승리 빨리 끝내자, 이파악 어, 뭐야 안 들어줄게, 그거 아, 좀비 하드 들었네 아, 좀비 하드 들었네 잘못 들었네 탑 따고, 탑 따고 따였네 일체 처음에 딴 게 뭔가 뽀로그로 딴 거 같은데 CS 차이랑 아, 내 비게이브 맞긴 하네 Moment 아, 미드라인 땡긴.. 아, 미뤄진다 이번에는 걔 안 가야겠다 뭘 시켜? 뭘 시켜? 으아아아아아앍 아칼리 쎄다고? 오오오오오! 아 미치겠네 이거 오우있어? 아아아아아아아아 나만 풀 썼어 걍 아아 내가 W 승계해봐다 이거 그냥 천천히 할걸 W 안돌 줄 알았어 아니야 오히려 좋다 만약에 제x까지 와서 곱창날 수도 있었다 아니 내플이 썼다고요 내플을 썼다고요 제플을 니달리 풀 없었습니다. 아 있었는데 없.. 있었다 있었다 있었다. 근데 안 썼다. 아니야 나랑 안 썼어. 나 안 쓴 걸로 봐. 본 사람. 시청자 본 사람. 몇 명 없지만 본 사람. 어 풀 빠졌다. 풀 빠졌대. 오. 어 내가 놓쳤네 이거를. 풀 쓴 거. 감사합니다. 응. 바로 다이브 꿀맛. 바텀 게임 끝났죠. 끝났죠 게임. 불가. 이달리 왜 주면 돼. 4위로 넣기. 여기까지만 하자. 이거 죽여놓던가. 가하는 중 가하는 중 가하는 중 가하는 중 가는 중 가하는 중. 슈우. 바로, 바로 빤 쓰러 나왔다. 삼 거리에 와드였나 봄. 체크 갑니다. 로아드. 응. 감각이 좋다 저요. 감각이 좋은 형이네. 아 이거 깨달았다. 가린이랑 디그 안 하면 안 된다 이거 어차피 상대방 풀피가 된다 쭈랄맨 먹고 다시 라인 정리 오 블루는 제가 먹어도 될까요 형님? 봐봐 봐봐 가린한테 스킬을 쓰면 손해다 차라리 미니언한테 써야지 지달리아 나랑 풀이 빠졌구나 쫄아서 섰네 레전드 나 화면을 돌렸어 내 기억으로 하니까 내가 못 봤나 그냥 어 집중력 무엇? 오우 여기있다 반은 모빌이다 나 라인전하는 바텀 시팅으로 간다 바텀 바텀 안되지요? 아 나 지탐인데 기다려주지 조금 미드 선 푸쉬하고 해야되고 억지 억지에는 절대 없지 나 모빌이라 위치는 복귀 가능 아 이거 일단 미드 받아먹고 하자 오케이 가린 위치 가는거 보이긴 한다 용 술룡하던가 이제 할거임 와줘야된다 이거 상대가 보면 나 정신없이 죽는다 빼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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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센데? 아 빼셈 빼셈 1을 쓰던가 용 무시하면 안돼요 점화 있으니까 잘 얼마 해보이는데 질은 되는데 질은 되는데 이거 진짜 잘 사려 와드나 지워야겠다 좀비하던 스택이나 써야겠다 아래로 가는 척하고 돌아서 위쪽으로 간다 어 탑이다 오 땄다 와 와 아 일을 못 썼어 와 레전드 시라 이건 아닌데 이건 좀 아니다 일을 못 썼어 아 바로 이 누르면 사고 내가 장난감인데 사람 아니었다 모자 까비 비하하지 마세요 형 형은 잘해요 말로는 라인조 안한다 해놓고 막상 때리니까 짜증나서 나도 싸우고 있었다 형 잘하니까 감정 감정의 노예다 나는 하아아아 아아아 오케이 형 왜 아래갔냐 갑자기 아 깼구나 바텀타워 오호라 이게 칼리스타냐 니달리도 탈리한테 약하네 아 나 이제부터 네덜리 상대에 챌린저에서 네덜리하면 탈리아를 얻내야겠다 오케이 오케이 탈리아가 사기야 탈리아가 미대다 탈리아가 훌리자 탈리아가 미대 그래도 게임 가능 이젠 따여서 이제는 나댄다 라이나 밀어 라이나 밀어 알고 그냥 박았어. 풀은 아까워. 못 잡아 내가 보기엔. 이 형 쎄. 솔직히. 몰라 이거 나 잡을지 안 잡을지. 내 풀 아까워. 바텀 셋이다. 그냥. 화 많이 났어 이 형. 원래 지는 거 어디 이거. 나 어디서 봤어 그거. 분명 지는 거 봤어 내가. 어디서 본 건지 기억이 안 나. 할만한 거 같은데 내가 모빌 가고. 이렇게 따져서. 가려나 보이고. 공 가능한 건데. 가려미드. 뭐야 이거. 짱 따먹기 싸움이야 쎄. 짱 따먹기 싸움. 미드까지 까버리자 이제. 기회가 왔다 드디어. 순식간에. 미드를 까버리는 기회. 역겹다까지 다. 아 게임. 바텀 게임 하는 건가. 진짜. 바텀 더블 킬에. 게임이 끝나버렸네. 감정을 취하지 못했다. 가려미 형이. 이게 2 0 0인데. 게임이 지고 있는 걸 보고. 화를 못 참으셨다. 억제기 부수면 안 된다 무조건. 아 근데 초반에 억제기는 좀.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억제기는. 괜찮은 것 같기도 해. 내가 볼게. 부수지 말자는데? 실험 말고. 먹판 이기겠네. 막아줘요. 고맙다. 무조건 사오자. 스택 맛 좀 보자잉. 로봇 한 호텔. 그런데 으리. 누구보다 노력하는. 니덜리 형인데 닉네임. 미안하구만. 누구보다 부케인 날 만나다니? 알려줘. 뭐 하세요? 있으세요 살고 싶어 뒤로 다 하고 죽는다 미친 콤보 다 죽여줘 바텀 오픈 제2차 오픈 다운 오픈 는 후라 기드 막으러 가자 무슨 말이죠? 해적 가능하신가요? 절대 안 되고 비에 차이 비에 차이 비에 차이 다운 가렌이 1대스 만들면 안 돼? 그럼 가렌이 진짜 화나는 걸 볼 수 있을 거야 여기 핑크 어.. 당신이 지우세요 이미 떠났고요 근데 바텀은 스킬 상대한테 쓰고 강화 더블르 쓴 다음에 와드 지우면 3타 됨 다다다당 되지 않을까 다운 된다 내 생각 다리 꺼지 마 자세 안 좋아 다리 꺼는 거 풀었다 음 상하니까 아이고 이거 뭔데? 네 내가 간다 뒷북에 와 뭐하세요? 어허허허허 뒷북 미쳤네 그냥 레전드 뒷북이긴 하네 그렇지만 이게 타이밍이었다 이게 각이었다 쪼여버려 다 일로 가네 쪼여버려 그냥 일단 어시 맞았다 오케이 가자 일단은 룸메 맞춰놨다 어허허허 오케이 킬 메자이 실수 150개야 가렌 분당 1CS 찍었어 이 사람 미쳤어 존경하는 롤모델이요? 없습니다 그런거 생각 안해봤어요 그런거 생각 안해봤어요 존경하다기보단 남들의 잘하는 점을 배우고 싶.. 배우는건 배우되 존경은 안한거 같기도 하고 근데 그게 존경하는건가 살짝 그사람의 잘하는걸 리스펙하기 때문에 따라하는거니깐 바위게 먹지마세요 참고로 제껍니다 상대 오프인거 같은데 뭔가 그죠 아니 늘 의지가 남아있어 죽지 않는 불꽃 꺼지지 않는 불꽃임 옛날에 그 있었는데 무슨 하이브리드 석탄? 뭐 있었는데 뭐 있었는데 무슨 메탄? 메탄가스? 뭐임 그거 배운거 같아 학교에서 무슨 독도 아래에 있다고 했나? 뭔가 있었는데 친환경 아.. 이거 기억이 안나네 진짜 오래가는 불꽃 또 옥질 깨지마 또 깨지마 깝이 점프했으면 오어어 어 살았다 살았다 어 기적 거리가 안나 이 사람 궁을 안쓴게 이 사람의 그 실수다 이 사람이 절대 옥질게 안좋네 진짜 옥질게 택탱도 먹고 사셨죠 너무 가혹한거 아니야 네. 걸렸어요. 억지게 깨기 싫어하는.. 뭔들여. 라바돈 떴다. 25스텍의 라바돈. 결국 쌓았다. 끝을 봤다, 나는. 650주면요. 레전드. 킬 먹고 싶어, 나도. 빵킬이야, 빵킬. 킬 드세요, 저 필요 없으니까. 쎄서 막타를 친 게 아닌데 막타 친게 돼, 경. 수확도 쌓아야 돼, 나는. 50% 이하인 피는 무조건 쌓아야 돼. 에? Q 안 쓰고 막타로 써야겠다. 그건 인정. 오! 내가 먹었다, 일단. 또 못 먹었어, 경. 그냥. 먹지 마세요, 이렇게 된 거. 그냥 안 먹는 게 낫다. 이렇게 되면 이제 안 먹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면 이제 먹어. 보통. 빵힐로 간다. 빵힐로 가는 게 오를 깐치다, 이거. 여기서 괜히 1킬하면 추잡해요, 살짝. 오히려 빵힐로 가야 돼. 이러면 또 킬을 들어오더라고. 그건 인정. 이제는 치는 거야. 아, 칼바람이 난 반해야겠다. 카렌 형 잡으러 가실? 카렌, 카렌 형 혼내려 잡으러 가자. 야, 빨리 오세요, 카렌. 어디 있는데, 어디 있는데? 웨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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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이트. 카렌 이제 다음 웨이브 먹기 1보식 전. 여기서 기다렸다가 먹고 있어. 뭐야, 카렌. 아, 뭐야, 귀신이. 아, 다시 가자. 끊자. 끊자 가자. 죽여놔. 뒷궁 간다. 또는 카렌. 오오오오. 오히려 모르가나 노려버리기. 살짝 당황스럽죠? 카렌 쫓아, 카렌 쫓아. 노프리아, 노프리아 이 사람. 렌탈 붕. 나이스. 성공적이군요. 죽여. 다 둘이 양식으로. 어, WQ, WQ. 7초. 잠깐만 잡자. 타일리아 잡자 한번. 한번.. 어허.. 어으, 잿. 사망하기 1V 직전. 여기까지 한 마리 잡았으면 됐지. 아.. summar leader 뻐근한가 보소. 좋으세요 오늘. 몇 점, 몇 점 얻으셨어요? 수돈이 씨. 좋으세요? 80점 먹었네? 행복하세요? 수돈이 씨. 덤덤합니다. 덤덤하니까 당연한 겁니까 살짝. 올려 올라가는 거 좀 치트키로 빨리 올라갔다. 약간 그런 느낌. 오. 그런 느낌. 안녕하세요. 꼭 지금 이 시간에 오시네. 살짝 끝날 때쯤에 오시네. 보여줘. 보여줘. 아 뭐야. 수돈이 어디 갔어. 아. 대폭. 아. 수눈이. 아. 룰체 아니에요 이제 저. 룰체 안 합니다. 룰체 접었어요. 혼자 한 판 해야지. 20분 남았으니까. 한 판 힐링할 수 있잖아. 아. 바르스냐. 서스냐. 맨날 하는 가사스 여기서도 해야 되나? 도망갔어요 이 사람. 저처럼. 다녀. knew. Tell them to me. мі pist. 능쿠라. 방종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 쯧. 눈. 또 아닌가? 방종 한다 안 한다 왜? 18분 나왔어 그냥 끄라고? 뭐 먹는데? 방종 할게요 인사해줘 몇 없지만 와, 싫대요 광희형이 싫어! 하면서 싫어 싫어 방하라고 했는데 수고 아직 안 껐어 인사해준대요 광 Alma 광봐래, 광봐봐 광봐래, 광봐라 황봐라